Life is C, between B and B birth death and joyce 그렇게 배우시라고 아 노린여를? 진짜 저는 부편수의 끝까지 이미지 메이킹에 죽어버렸습니다. 이 여자가 진짜 어디까지 카메라 앞에서 근데 너희는 방송을 진짜로 안 해. 나 진짜로 해. 왜 그렇게 안 먹지? 아니 무비야 재밌는 거 아니야? 착한 척 봐. 나도 착한 척. 오늘 해볼까? 퇴소 좀 해봐. 너희 진짜 인성을 보여주면 안 돼. 아토피. 괜찮아? 성 안 샀지? 나 스타일 많이 빠졌다? 응? 아 이미지 메이킹. 이미지 메이킹. 우리 착한 척 봐. 우리 착한 척 좋아한다고. 나 좋아했어 순간적으로. 우리 착한 척 좋아한다고.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 된다. 이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야.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모였나요? 오늘 모인 이유가 저 콘텐츠 중에 스페어로팜 기억하시네요. 네. 그래서 오늘 색깔 먹방을 진행해볼 색은 빨강색. 노란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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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. 치킨. 오시aki felt. 네. 우선 네. 이 영상이에요. 우치원 준비했는데요. 무지개 색깔 물건을 찾아와라. 각자 빨주노초판 안보물건을 가져오면 승리. 요즘 지금. 셈을 정하게 해둘 거. 그럼 이것도. 빨주노 쪽파라도? 와 도대체.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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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만 있으면 안 되죠. 아유. 보라색이 무슨 색인 줄 모르겠어요. 보라색이 뭐 스포츠. 다 했어요. 다 했어요. 내가 1등이야. 내가 1등이야. 이거 뭐야? 입술? 보라? 정돈색이고요.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이게 남색이라고. 아 저 남색은 아니다. 남색은 이렇게. 이게 남색이지. 야 이거 남색인데 비를 많이 많아. 이게 어떻게 남색이야. 이거 하늘색이잖아. 남색이 아니지. 야 이건 따져라. 아 이거 남색이지. 그러면 지금 남색이 제일 문제잖아요. 재혈림은 보라색이고요. 다른 데도 남색 찾아오는 거 스스로 들어갈게요. 아니 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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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. 아 동작 좋아. 재혈림이 1등할게요. 기동댐 2등할게요. 이게 남색이지. 그게 보라색이 맞다. 그게 보라색이 맞다. 1등이잖아. 3등이잖아. 3등이잖아. 아니 4등이잖아. 아니 진짜. 색깔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돼요? 네. 빨라. 이거 뭐 있었지 저 색깔이? 빨리 알려주시마 알려주시마 알려주시마. 아 그 잠깐만. 진보, 보수, 정의당, 정의당이니까. 그렇게 왜 그랬어? 어 저 정의당으로 이렇게 노란색이요. 노란색이요. 야 이 기억부터 좀 큰일 뻔했다. 너는 당연히 초록색. 그럼 현사님은 자동으로 파란색으로 그렇겠죠. 선택된 거로 할게요. 예. 지금 색깔을 각자 선택하셨는데 네. 그 색깔에 맞게 옷장을 입으실 거거든요. 아. 아 진짜 나 하는 게 싫어. 아니 지금 서운사란다. 아 이러고 밖을 돌아다녀? 옛날 추억 생각난다고. 아 이거 다시 해볼 줄 몰랐어. 이거 오늘 촬영 끝나고 찍혀버리겠다. 다시 못하게. 아 근데 개 싫다. 야 나 어떻게 크냐? 나 지금. 혹시 나무처럼 해? 아니 거시기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밖을 돌아다녀요. 아니 너 진짜 싫어할게요. 선택할 거 같아서 저희가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해놨어요. 아니. 아니요. 아 색깔만큼 꾸밀다녀요? 진짜요? 아니 이러고 진짜 돌아다녀요. 맞아. 우리 발만 안 입는 거예요? 근데 옷이 생각보다 왜 안 이상하지? 우리가 너무 무뎌진 걸까? 무뎌진 거야. 그치? 내가 지금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. 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. 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. 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. 지금 비 오잖아. 무지개 같은 존재가 되는 거 같아. 그렇지. 아 사람들의 비심도 나보다? 그렇지 그렇지.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할까? 아 근데 배는 고프다. 배고파. 우리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. 오늘 너네 아무것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. 아 여기야? 오호호호호. 그치? 도출되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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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초반으로 맛있어. 진짜. 도출되면. 지희야 일단 이거 하나씩 먹을래? 이거 인정? 이게 어떻게 노란색이야? 이게 어떻게 빨간색이냐? 이건 상한색이야 오늘 아무것도 못해 아 이건 봐봐? 이거는 초록색이야 아니야 아니야 맛있게 먹어봐 먹어? 어 난 야 이거 초록색 인정? 이거는 솔직히 인정 아니에요? 이건 인정해드릴게요 오케이 난 이거만 먹으면 돼 그렇지 빨간색 인건 없는 거야? 메란주밥 인정? 이거 맛있어? 이거 맛있어? 너무 맛있어 찬수야 먹고 싶어? 너무 먹고 싶지 가서 노란색 튀김 좀 도와봐 그러면? 아 그러면? 그냥 내가 갖다 갈게 아 내가 갖다 갈게 아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지금 나빴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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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튀김 나왔습니다 이거 다 떴으니까 넘겠습니다 저 떴았어요 네 그래 그래 원래 룰이 뭐야 버린 건 먹을 수 있어 아 그래? 버린 건 버린 건 이거 버려요 안 버리는 건데 왜 이거 야 너 먹을 거 많이 빼놨어 아 그러네? 아 나 진짜 야 샐러드 먹지? 응 아 빨간색 노란색 좋다 아 그거 뭐야? 아 뭐야? 고로케? 그런 거 같아 이게 무슨 맛인데? 김치가 아니 김치이란다 치킨 치킨 맑다 음 너무 맛잠 응 아니 술은 투여 없어 다 왔어? 아까 너한테 없어 아 자꾸 내 걸 왜 또 와 아 너 먹으라고 아 이거 그래 내가 이거 버렸다 응 어 아인 트래시 그냥 코닥에 안 먹거든 아 코닥 이거 벗어 와 코닥 되게 맛있어 오 오 어 야 너 먹다란진 걸 왜 이거 개멋있다. 잘 먹기 싫어해. 오, 알아? 알아? 버려. 개맛있게 먹었어. 야, 지금만큼 네가 현빛보다 멋있었어. 아, 왜? 내 거야. 치킨이나 그냥 한 마리 먹어야 되겠다, 이제. 더 올까요? 어, 잠깐만, 잠깐만. 아, 맥주 밑장 버려야 되겠다. 버리기 게임이네. 아, 제이야, 근데 욕심부리지 마, 음식으로. 고마워. 쟤나, 그렇게 그냥 먹을래? 응. 너 먹어, 빨리. 아니야, 반칙이 빨리. 어머, 쟤 이렇게 못먹으면 왜 이렇게 안실 거야. 야, 온다. 야, 온다. 아, 온다. 나는 못 먹었다. 너 뭐 먹었어? 또? 야, 찍어라, 여기. 오우. 와, 야, 이거 맥주가 작네. 노란색이잖아. 야, 이거랑 튀김 한입 먹으면 맛있다. 그러니까. 쟤야, 넌 먹을 거 많잖아. 아니, 너 욕심장이야, 뭐야. 안 먹으면 버려. 알았어. 알았어. 아, 불러. 아, 죄이야. 너 이거 먹으라고, 이걸로 배 채워.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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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퍼오는 사람 준다. 왜 뿌려봐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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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안 위험하게, 안 다치게. 오케이, 안 다치게. 단무지 딱 7개 퍼오는 사람 준다. 왜 뿌려봐. 죄이야, 너 따가. 아, 7개, 7개. 7개, 7개. 오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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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우야. 준다. 아, 잠깐만 뭐냐고 쟤. 아니, 걸려, 아가리. 좋은 말 할 때. 이거 그 전에. 두 개 호전해. 일단 이거 3개. 맥주 먹고 싶어 너네? 네. 몇 개 어딨어? 이게 현저꺼. 아니, 그게 내 거야. 둘. 그래? 나 오다 흘렸나? 나도 이상할 게 없지. 이게 현저꺼야? 아닌데. 색깔 보자! 하쿠아도 먹으신지? 열어! 어? 하쿠아도 먹으신지? 난 어디에 속고 있는 거 같아! 속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강재야 이긴 거야 머리카락에서 난 저렇게 머리 아파 한 번 찍어봐 야 여기선 더 먹을 게 없어 다른 데 가자! 이제 우동 좀 맛있다? 음! 시원하니 좋지? 겁나 잘한다 얘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골고루 먹을 수 있잖아 너 색깔로 다 먹은 거 같아 아 근데 우리가 사실 너무 잘 먹고 와가지고 저는 안 먹을게요 저도 배불러요 야 노란색 파티인데 어떡하니 너? 우라제 개많아 아 저는 안 먹을게요 다물한 생이네 아 이건 또 닭 빨간 생이네 로제 소스는 닭 빨간 생이네 로제 소스는 닭 빨간 생이네 크림소스는 닭 빨간 생이고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 보이지? 너 몰래 뭐 먹었니? 배불러 보여 너 왜 이렇게 배가 배불러 보이냐? 아 이게 쓰레기통인가? 원래는 초록이랑 파랑이 못 먹어서 엘받아서 인해 잡으러 가는 거 같았어요 아 나 그냥 배불리 낮잠 자라 갈 거 같은데 몰입이 안 돼 그럼 이제 끝내요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끝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오늘 어쩌다보니 손님께 직접 해봤는데 어떠신 거 같아요? 좋은데요? 인생은 모든 것은 초이스 선택이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좀 얻어주는 거 같아요 맞아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맛이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해? 음 이것도 진짜 매콤해 응 빨리 드세요 댓글창 개판 나는 거 아니야 이거? 그냥 반칙해 Room 누가 반칙하자고 그랬잖아 누가 결정하자 그랬잖아 누가 내가 하자고 그랬잖아 누가 내가 하자고 그랬잖아 이거 23일 초록 fiction wny蔣